아파트 쪽문인데 똥봉투가 있어요. 잘해놨다 이런 거. 미국 사람 됐나 봐. 우리 대신 콜라 먹게. 네. 콜라가 롱으로 와.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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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파니니. 클래식 시저. 치킨 칼국. 치킨. militaryacob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그때 사파리에서 구매한거죠. 일주일동안 3곳. 샌디에고 주, 샌디에고 시월드, 샌디에고 사파리. 이거는 티켓은 저는 쿠플쇼인데, 사자 호랑이 몰시 있어요. 아이디를 볼 수 있을까요? 아이디를 볼 수 있을까요? 나 여권 두고 왔는데. 파스파드? 아, 나는 호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의 아이디를 볼 수 있을까요? 아, 코리아 아이디가 있는데 잠깐만. 나 지갑 다 입었구나. 봐봐. 어, 여권 보여주면 돼. 여러분 저희는 버스 투어를 하러 가고 있어요. 원데이 패스 있으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형이, 샌디에고 지형이 사막이라서 암산 그런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처럼 뚱뚱하신 분들 아니면 어린아이 데리고 오신 분들은 버스 투어 이용해서 한바퀴 돌아보시고 셰어리프트 이용해서 정상 올라갔다가 걸어 내려오는게 좋은 코스라고 하더라구요. 타인 쪽으로 해? 2% 2% 아, 파인. 퍼펙트. 벗는게 아니야, 배터리야. 인사해. 땡큐. 인사해. 인사해. 여기 옆에 사이가 있대요. 여기 옆에 사이가 있대요. 이 소왁은 어떻게 CFd가 아니라 20가장은 어디에 있는지, pedante는 주거리지 못해. 그러나 소왁은 두 번째에 여전히 없으신 사람들을 집중해주는 곳에 오신 곳에 height이 있는데 불을 안 하신 곳에 하신 곳에 우리 추가할거야? 아 우리 추가해서 먹은건가? 아니 보이지 못 추가 안했어 안해도 될거 같은데 너 너 추가하나봐 몰라 트레이 맛있겠다 야채는 숙소 안들어봐 중국뿌리시네 쇼핑몰에서 먹는 데리야끼 덮밥 21불 이렇게 다해서 21불이에요 쇼핑몰 딸기 쇼핑몰 찌푸미 쇼핑몰 다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